저기 산 보이시죠? 저 밑에가 전부 굴입니다. 그게 바위 사이인데, 저 밑에 다 굴이 있습니다. 큰 굴이 있습니다. 그게 무슨 굴인가 하면, 일본놈들이 러시아 침략하기 위해서 러일젠트 때 굴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. 저기가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 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뭐가 발견됐는지는 탐사 끝납니다. 제가 방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